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지금 친정에 왔어요 저희 찐팬들께서 오셨어요 얼굴을 꼭 보여달라고 해서 지금 왔는데 친정엄마 친구분들이세요 제 영상을 어찌나 열심히 보시는지 아주 제가 보고싶대요 근데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찐팬분들 엉아들께서 오셨어요 아 고기 드시는구나 고기 먹어요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은경선생님 덕분에 나무 많이 배워가요 미나리 뜯어보고 싶으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들판 모시고 가려고 왔는데 고기 드시고 계셨네 고맙게 하고요 미나리 오징어 무침에 구워 후어에는 더 맛있죠 아 물김치요 지금 물김치 드시고 계시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제가 작은 엄마랑 한거에요 너무 맛있어요 끝내주죠 아유 진짜 맛있어 아유 따로 오니까 난 도와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식사 하시고 저 아니, 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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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부럽게 했어. 나도 늘 부럽듯해. 아니, 근데 너무 영상을 잘 봐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누나 한숨마다 거의 다. 아니, 저기요. 아줌마는 그거 보시고 또 카톡에 공유까지 해주시대. 응.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제가 엄마가 카톡을 봤어. 오. 근데 그런 거 봤어, 저희도. 나도 옛날에 했는데. 아, 대단하죠, 진짜. 저도 그 카톡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후야, 나는 그거 보고 또 누르라고 보냈어. 아니, 그냥 눈뜨고 다시 이렇게 찾게 돼. 오늘은 뭐가 올라왔나, 이거. 아, 근데 그런 거. 물을 넣고, 물을 근데 보면서 그냥 댓글 달고, 나 거의 댓글 거의 달어.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어떻게 카톡에 공유하고 이런 거, 어떻게 안 돼요? 아유. 아유, 아유, 아직도 안 돼요. 너무 무시했다고 하니까. 아니, 그까진 거는 뭐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까진 거는 아유 것들, 내가 누구요? 귀순이 친구인데. 왜? 엄마 친구인데.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유행이 있는 것이야. 안심이야. 해와도 될 말이야 하고. 그렇게 집할려고 하거든. 그냥 끌어안고 엄마가 다시 간다고 친구들 그래서, 엄마가 유행이 있는 것 중에, 엄마가 아줌마들 덕분에 우울증 안 하고 다 죽을 것 같아요 엄마 워낙 착하지 않아서 안 먹었지 친정 엄마가 엄마하고는? 엄마하고는 셀프가 아니라 수고한다고 하죠? 회의 시간 통화하셨다고? 우리 엄마의 단점이 저랑 통화 오래 하는 거 아니 너무 재밌었죠 아빠랑 행실 때도 맨날 혼나서 그랬잖아 아니야 내가 힘들 거 아니야 힘들면 그만하셨잖아 아니야 괜찮대로 또 셀프가 냈어 너무 젊어졌어서 다 떼서 전화 왔다가 이런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화요금 전하셨잖아요 전화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저희도 그랬어요 저도 그 옛날에 10만 원씩 나왔으니까 난 70만 원, 14만 원 무슨 여전이냐 근데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나가서 돈을 쓸까? 그냥 전화를 할까? 그게 쌀걸? 전화한다 명답이란 명답 나갔다니 나갔다니 나가서 쇼핑하고 다리는데 내가 그것밖에 안 뜯을까? 옛날에 옛날에 내가 80장은 말하는 걸 보면 진짜 호빵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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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이 한 15년이 모여 그래서 나보다 나이 적은 살이 많아 아니 그런 제도 내 어깨 맨날 같이 와 아깝지 않아 싫어했지 네 형님 나가면 돈 없어요 맞아 아들 얻어서 맨날 취먹게 아들 아들 아이가 힘들게 하는 걸 그렇지 이제 풀이 자라서 풀이 자라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네 어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기엔 심어보이는 거야 우리 애들 아니면 낯이 날 거야 엄마는 유튜브 찍는 게 극한 직업이죠? 하하 보기는 아름답고 낭만 써주면 아프는데 아니네 아니네 진짜 편집의 힘이에요 편집의 힘 이렇게 들치면 여기 미나리라도 그렇게 해서 뜯어야지 맞아 이렇게 뜯으면 갈겠네 네 그새 또 컸겠지 그새 또 미나리가 그새 또 미나리가 그새 또 미나리가 미나리가 그 사이 그냥 엄청 또 컸네 그래 이거 보세요 어 이야 크다 뿌린 잘라야지 이거 뿌리도 심으면 나오는데 가져가 길어 스티로폴박스 있잖아요 거기다 심어놓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매년 왜냐하면 어 거기다 큰거 있다 흠 위에 연한데 re 연한데로 똥 끄러져 맞아요 연한 데를 꼽고 동그랗게 딱 저기 있죠 위치가 예쁘게 예쁘게 찍어 드려야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 이거 미나리 맞아요 근데? 네 이거 미나리 아니에요 미나리 아니에요? 이거 미나리 아니고 이거는 가박살이라는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따라오길 잘했죠 근데 그 또 미나리 향이 나긴 나요 미나리 찾아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아 이게 미나리네 이거 아 이게 미나리네요 황 좀 맡아보세요 아 여기 여기 짤린데를 와 죽인다 죽여 아 너무 좋아요 아까 선생님이랑 미나리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환상적이었어 여기 이렇게 들치면 미나리가 이제 있어요 아 이거네요 이거 거기 쌌쌌 다 옆에 다 미나리에요 나이 먹었어도 이렇게 몰라서 오늘 배워요 또 여기 뜯던 자리 다 뜯으셔야 돼요 거기 다 미나리 보이죠 보이죠 거기 그 주변에 다 뜯으셔야 돼 아 요거네요 이거 줄기가 표가 나죠 미나리는 네 알겠어요 이제 이걸 아 오늘 또 하나 배워가요 나이 먹었으면 뭐해 안 해봤으니까 못보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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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오늘 뭐 요리는 하실 수 있으시겠는데 요리는 자신 있는데 네 이거 모르고 사자만 먹었지 와 여기 봐 여기 정말 이거 이거 이게 다 미나리 미나리 줄기 여기 보이시죠 우리 선생님한테 배워가는 거지 내가 요리는 했다는데 아 근데 이걸 뜯어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안해 이것도 경험해 보고 싶으셔서 그럼 보고 배워야지 이렇게 여기 옆에도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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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응 엄청 연하죠 커 집에서 할 일이 뭐 있어. 맨날 저기 뭐 태블릿 튀어 놓고 이런 거 보고 있지. 엉겅키랑 미나리도 있네. 흘서여서. 어. 미나리도 많고 이거 다 뜯으면 어떡해. 이거 억시인가? 네. 아니요. 억세진 않아요. 아니요. 묻혔더니. 우와. 이거 봐. 묻혔더니 너무 맛있네. 근데 가시가 싸고. 그래도 이 큰 엉겅키는 가시가 많지 않아요. 너무 많네. 어디 있었어. 엉겅키. 아 여기 있었구나. 나 칼 금방 놓쳤어. 이렇게 놓으면 내년에 또 나와. 여기. 내가 잘린 거라. 아. 나 여기 내년에 오라리도 못 찾아와. 나도 못 찾아. 지금. 그냥 건성으로 와가지고. 나 저기 동호소리가 끈을 따라다니고 싶어. 아. 나 이게 너무 좋다. 이거. 세상에. 엉겅키가 풀 속에서 너무 좋다. 그게 뭐야. 그게. 엉겅키. 딱 와서 만질 수가 없어. 큰 엉겅키. 이거 집게 가지고 하잖아. 그래서. 그게 온가 보다. 이게. 이게. 여기 여기 이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미나리? 제가 뜯어도 이렇게 못 들어와. 왜 못 들어가? 여기 지러. 물이에요. 물. 원래 물에 물이 되게 많아. 와. 미나리 좀 푹 저기 써야겠다. 너무 좋다. 여기도.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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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뜯어. 내가 가기 전에. 니가 오기 전에? 응. 내가 또 빨리. 나는 우리 선생님이 뜯어주는거야. 엉덩이 거기 또 있잖아 세상에 날마다 이렇게 힘들게 해서 방송하는 거야 그쵸? 방송이 장난이 아닌가 여러분들 진짜 우리 이인경 선생님 방송 볼 때 진짜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는 거 알아줘야 되겠어 난 지금 층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는지 나는 진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건지 몰랐어 나 이거 저기에요 움직이면 할 줄 몰라서 안 돼요 선생님한테 계속 찍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 홍금치를 이렇게 많이 땄어 세폭인데 오늘 선생님들 잘 보네 보여요?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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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가시면 돼 내가 10년만 다니고 소스 다니면서 그러게요 조금 젊으셨으면 진짜 이런 거 취미 맞는 사람이 별 많지 않거든요 같이 다니면 재밌죠 다리는 괜찮으세요? 응 아 지금 엄마 친구분들 다리에 편찮으신 분들은 지금 차에서 대기하고요 지금 좀 괜찮으신 저 아줌마랑 같이 이렇게 좋은데요 차에서 있어 아유 다리가 아프니 어쩌겠어요 오늘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집에 가서 병나는 거 아니셔요? 아유 아니죠 마음이 들고 오면 병 안 나 내 눈이 얼마나 지금 빠짝거리고 있는지 알아? 빤딱빤딱 어쩔 미나리 있어요 빤딱빤딱 빌딱빤딱 오늘 아 나 진짜야 우리 우리 선생님 만나서 나 오늘 너무 행복해 우리 친구 진짜 마음껏 처리 간다 이런 걸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응 와 진짜 남을 뜯기 쉽지 않네 오늘 이거 다리가 그래도 괜찮으신 엄마랑 들어왔는데 다른 엄마들은 지금 차에서 아마 얘기하고 계실 거예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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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루로 하나 뜰정도는 안되고 풀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 아 아 다 시비를 맡아야되요 여기 어때요? 차 안에? 괜찮죠?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거 우와 제가 뜯은 거 못들어가신 분들이 이거 나눠갖고 가시면 돼 우와 이거 봐봐 누구 나눠가래 어우 좋다 역시 틀리네 우와 좋다 고마워 개떡 사왔는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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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 가셔 여기서 여기 앉으셔 여기 엄마 엄마 여기 앉아 엄마 엄마 여기 앉고 어 아줌마 여기 앉으실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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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은 손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나씩 싸가지고 왔죠 하나씩 하나씩 맛있어 비켓떡 비켓떡 먹고 싶은 사람 선들어요 하하하하 똔둑똔둑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이거 얹어서 먹어 아하하 아우 맛있다 맛있어 교려서 먹으면 더 맛있어 짠덕 짠덕한 거 사인다 이거 아까 그거 보여줘 봐 그거 지금 무슨 나물인가 나물인가 나 뜯었어 나 뜯었어 아 그거 저기 뭐야 갈빛나물 나 뜯었어 갈빛나물이래 맞지 갈빛지 냉기 아니래요 자꾸 내가 모르니까 이거 뜯었어 이거 이거 그러니까 갈빛나물이다 음 저 된장 이거 뜯었어 된장찌개 먹어 이거 된장찌개 먹어 네 된장국 나 이거 뜯었어 아 쓰 튀겨먹으려고 네 쓸꺼 여러분들 오늘 행복했죠 네 행복했어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야 형숙아 너 진짜 다시 보였어 왜 어떻게 나물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맞아 뜯는 걸 좋아해 덕분입니다 해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내가 10년만 닮은 애가 선생님 모시고 또 수다니면서 내가 공부하겠어 나도 지금 사진 찍는 거예요? 그림 좋은데요? 하하하하 이거 제가 사진 캡처해가지고 다 보내드릴게 하하하하 사랑하는 은경애독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나 대박 하하하하 너무 좋아 하하하하 립서비스 좋으신데? 하하하하 야 가끔 시간 나면 같이 안 해도 너무 잘하셔 리액션이 최고야 최고야 나는 찌는 걸 모르고 난 그냥 얘기했잖아 근데 얘는 딱 그냥 카메라 딱 그냥 보셔는 것처럼 응? 저기 끼가 있으셔 하하하하 저 오늘 엄마 친구분들하고 바람도 쐬고 나물도 뜯고 너무 즐거운 하루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저희 진짜 저의 찐 팬 엉아들이에요 맞아요 저는 찐은 은경씨를 사랑합니다 최고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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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